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우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우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우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우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우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우와께서 신로에서 여우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요즘 저의 삶은 양갈래의 길을 마주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고 있던 모든 관계들이나 가치관들, 습관이나 태도를 선택하는 길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삶으로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기 싫어도 책임지며 또 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이제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또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쪽을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기에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참 책임이 많이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등장과 함께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묘사가 됩니다 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한 모습으로 속단해버리는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엘리는 심히 살찌고 늙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둔감해져 올바르지 못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2장 31절 34절의 내용인데요 엘리를 향해 사자를 보내어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고 내 가문에서는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하며 희망을 잃고 자손들이 젊은 나이에 모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또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며 위의 모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는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과거의 선택과 또 과거의 행실이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렵고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가 엘리와 함께 지내고 있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5절 말씀인데요 이 15절 말씀은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임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임한 그 말씀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괜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을 생각하며 망설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였던 것이죠 어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섭고 어마무시한 자손들이 멸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자신의 두 귀로 다시 한번 직접 들은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엘리의 말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지껏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엘리에게서 반전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눈에 좋은 것, 선하심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당할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선함의 일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이전까지는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지만 늙고 살이 쪄 둔감해지고 무뎌졌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조차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여겼다면 어린 사무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니 무시해야겠다라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은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엘리의 이 고백을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는데요 결국에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좋은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입맛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상황에 잘 맞는 말씀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의 멋대로 선택할 뿐인 거죠 우리는 오늘 엘리의 이 작은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되어 선포되고 계속되어 주어지고 여겨지며 우리에게 선포됨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양갈래의 길 혹은 양자택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렵게 하고 내 선택으로 잃어버린 것들 손해본 것들 다시는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 후회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족쇄가 되어 우리를 아예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와는 반대로 사무엘의 삶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배경에 사무엘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무엘의 삶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는 것이고 만약에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스피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힘써 알게 하시고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 아래에 비추기보다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시는 김진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들었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써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히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